어 나봐요 그래요 잘 잡네요 동생하고 이제는 발이 딱 밑에 바닥에 해가지고 여관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네요 이제 우젓하게 앉아있네 이제 누나하고 놀이 상대가 됐다 내가 이제 걷기만 하면 누나가 몇 번 넘어지다가 이제 잘 걷겠지 이거 보세요 아주 안정적이야 안 떨어져 우리 누나 정말 동생 잘 보네 마차에서 안 떨어져 잘못하면 확 떨어질까봐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잡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서 할머니가 떨어지면 큰일 나지 발 바닥에 딱 붙네요 지금 혼자 내려올 줄 알아야지 되는데 언제 또 내려와요 아이고 참 누나 고마워 마차 태워줘서 유니콘 마차야 어 말이 아니고 어디 봐 예 예 표정이 어떤가 한번 보자 좋아요 네 표정이 어떠세요 좋아요 네 하담아 하담아 좋아요 할머니 좀 봐봐요 너네 엄마가 저쪽에 있어서 못 찍겠단 말이야 그쪽은 어디 나 좀 봐봐 좋아요 아구 잘 됐어요 아구 잘 있네 발 좀 보세요 발 발이 밑에 딱 붙어가지고 아구 혼자 잘 있네 혼자 잘 있어 헬로우 헬로우 누나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누나 얘가 손으로 뻗어서 나 좀 어떻게 좀 해줘와보래 봐봐봐 네 손 줘봐봐 어쩐지 봐라 얘가 네 손 잡을라 그랬어 빨리 봐봐 봐봐봐 누나 나 좀 어떻게 좀 해봐봐 나 마차 탔는데 어떻게 하얘리 짠데 하얘리 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얘리 짠데 하얘리 짠 어 내려올거야 하얘리 짠데 하얘리 짠요 지금 나 좀 어떻게 해줘 봐 하얘리 짠요 그랬어? 응 그렇구나 응 알았어 그건 하얘리 건데 하얘리 짠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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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혼자 처음으로 지금 저렇게 앉아서 타보내요 균형을 못 잡으면 떨어질 것 같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앉아있네 됐어 할머니가 안심이 돼 이제 응 안주주일만 그러고 타면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어요 안주주일만 그러고 뱅거리도